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한 대표의 입장이 강경합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대당 행위를 하면서 한 대표를 비팔하고 나서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은밀한 정치방송 금은빵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청년 정치인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분 손님으로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시고 아마 이 스튜디오에 지금 급하게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있었죠. 특히 인건의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재표결. 뭐 결과까지 이미 다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도 표결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오늘 표결 뒤에 이제 발표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 총 투표 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앞서 2월에도 재표결이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용태 의원과 제가 장기석 의원께 똑같이 오늘 부결 결과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현장 여론의 모습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용태 의원. 저도 부결표를 던졌고요.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입장 표명에 대한 여론이 분명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의원들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사과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한 3표에서 4표 정도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나온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의 선택도 존중하고 다만 이번에서 확인했던 것은 앞으로도 또다시 왔을 때 최대의 이탈표가 4표 정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당내에 많은 의견들 또 같이 합치고 또 이야기 나눠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탈표 얘기하셨는데 찬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찬성표 2표 그리고 기권 무효가 각각 1표 그러니까 4표가 반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태 의원은 그게 최대치 같다 지금 사실을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지금 김용태 의원은 본인이 부결표 던졌다고 밝히셨어요. 장경태 의원은 찬성표 던지셨습니까? 당연히 가결표 던졌고요. 오늘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국회의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5년째 본회의를 참석하고 있지만 또 수십 번의 본회의를 참석해봤지만 재석 의원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전원 참석한 건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전원이 다 모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양당이 또 여러 정당 야당과 여당 모두 다 총력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총력전을 펼친 상황에서도 지난 본회의 투표에 이어서 지난 본회의 제2표결에 이어서 이번에도 내표가 아주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이탈했다는 점은 매우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 내표에 대한 분석의 의미가 달라요. 지금 두 분이. 한 번은 들쭉날쭉했다면 한 번은 두 표 나왔다가 한 번은 내표 나왔다가 한 번은 한 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했다면 저희가 아마 표를 가늠하기 어렵겠죠.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만큼 제2표결은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내표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제2표결의 성사 기준인 8표 이탈 중에 이미 절반은 넘어왔다. 절반의 성공은 거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야당이 야권이 설득해야 될 대상과 표수는 8표가 아니라 내표임을 증명하는 것이 됐다. 고정적이고 안정적 이탈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 기한인데요.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아마 여러 명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명 이상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편파적으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또 기소한다고 해서 기소 자체를 다 무혐의 처분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건 아마 엄청난 직권남용의 범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에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 4명 이상을 기소할 경우에는 아마 또 상황은 달리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겨서 무혐의를 받은 의원들의 생각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표, 내표를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표가 일단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추정되는데 김용태 의원은 딱 내표에 고정돼서 더 이상 뭐가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러나 장경태 의원은 내표나 나왔다. 이거 조금 더 갈 수 있다. 약간 다른 분석이신데요. 오늘 혹시 본회의장에 입장하실 때나 또는 입장 전에 당 지도로부터 두 분 의원께서 당 지도로부터 오늘 본회의 꼭 나오세요. 이런 거 연락 혹시 받으셨어요? 김용태 의원. 저희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항상 의총이라든지 본회의 있을 때 출석료를 체크하는 가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원내대표단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나오라고. 꼭 나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연락 받으셨습니까? 당 지도로부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본회의 출석뿐만 아니라 이탈이 의심받는 의원들이 아마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장경태 의원은 이탈 의심 대상이 아니다. 저는 확실한 가결표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 다만 원내 행정실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아마 참석 유무는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재의 표결. 줄여서 언론은 재 표결 이렇게 표현하는데 줄여서. 결과는 나왔으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경태 의원. 조만간 다시 발의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기소 권고를 수사심의위원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소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사건과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모두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구나. 정말 몇백만 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도 처벌할 수 없구나. 그 단지 근거가 부인은 배우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도 국회의원님니까 물론 배우자는 둘 다 없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다 배우자들에게 명품백 받아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권익위의 홍보자료가 아주 회자되곤 했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받아도 된다라고 뇌물을 마치 종용하는 듯한 홍보물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넘어가고 10월 11일이 넘어가고 또 국민의힘의 기소 의원들이 몇 명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불공정 기소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고 또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아마 국정감사 중에 여러 번 이번에 공천개입 사건으로 인해서 명태균 씨라든지 김대남 비서관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긴 했는데 사실 결국 스모킹건은 김건희 여사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가 만약에 공개된다면 그건 의혹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부인이 국회 정당의 공천과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텐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10월에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될 것이고 또 여러 진실들이 폭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감을 거치고 나서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께서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수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한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있을까. 지금 이미 TK에서마저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시점이 분기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께는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과 주장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 없이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당론 부교를 채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도 꽤 많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장영태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 이번에 이탈표가 3표에서 4표 정도 나왔고 앞으로 4표에서 5표를 더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4표만 더 설득하면 되겠다는 말이었어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검이라는 것은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특검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던 전례가 있죠. 가령 BBK 특검법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 수용했던 점이 있고요. 드루킹 특검도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가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더 진영 논리가 강해지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몇몇 의원분들께서 가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분들도 다음번 또다시 합의 없이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이것은 본인들의 소신보다는 아마 진영 논리적 차원에서 어떤 방어, 공격 이런 측면에서 아마 더 여야가 똘똘 뭉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대치 반대표는 내 표가 오늘이 최대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드렸는데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음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한번 발의가 돼서 또 표결이 이뤄진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오늘보다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5를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는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30초씩만 드릴게요. 우선 장경태 의원 5, 그러니까 이번 지금 최대한 4표로 이탈표가 보이는데 그거보단 많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 좀 더 추가로 보도될 것으로 또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10월 16일 날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등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어찌 될 건 국민의힘의 또 소위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야권이 만약 승리한다든지 혹은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만약 승리한다면 그건 정권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총선에서 강력하게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될 건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하게 반향을 일으켰지만 또 PK에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건 강력한 정권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영남 지역까지 확대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과한 2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아마 그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그 결과로서 많이 또 방향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방금 4명의 이탈표나 3명 이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문제는 개인적 소신에 저희가 기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여당이, 여권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업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예전에 학력 위조나 경력 위조나 수상 이력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도 사과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홍지구 개발권이나 명품백까지 여러 지금 관저 이전과 관련된 21g까지도 다양하게 지금 의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개입 이미 여러 논란도 있으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것은 사실 전 국민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될 대상은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논리는 그거잖아요. 사과했더니 야권에, 야당에 빌미를 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대선 때 사과했는데 대선 때 졌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와 어차피 어떤 비판 성명을 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저는 아마 그 기점이 10월 중에 국정감사와 재보궐선거가 기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은 다시 재표결이, 표결이 또 한 번 재발의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오늘보다는 이탈표가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하는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로 저희 당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고발하고 역시 특별검사를 민주당 측 인사로 또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과연 상권분립에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인권위원과 관련해서 여당 몫을 부결시키고 야당 몫을 가결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계속 이렇게 합의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영 논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내려주시고요.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제의 표결 결과 이 얘기부터 좀 해봤고요. 다음도 OX 퀴즈 하나 나가는데 이건 뭐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약간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모습을 근거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많은데 자 이른바 윤한 관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갔다라고 판단하시면 O고요.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오 장경태 의원은 O인데요. 김용태 의원은 이게 중간입니다. 세모입니까 지금? 세모인데 약간 애매한 판단이신데 세모로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의 대통령과 당대표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도 당에서 감찰 지시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대남 씨의 일탈 행위는 굉장히 어떤 여당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보여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터넷 매체와 나눴던 녹취록이 나가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탈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찰 지시를 이어나간다면 이것이 솔직히 감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우 세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당정관계가 더 악경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웃고 당정이 좀 앞으로 미래의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변수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이거 다 조사해봐야 된다. 이거 뭡니까? 묵과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어쨌든 김대남 씨가 개인 일탈이든 혹은 정말 예상하기 저는 상상하기 싫지만 배우 세력이 있든 어쨌든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빚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대통령실에서 빚을 한번 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을 이용해야 되지 이것을 또 감찰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감정적으로 이어나간다면 대통령실과 당 관계가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약간 걱정을 하시면서 약간 당부하는 말씀 같은데 장경태 의원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같다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들어볼게요. 사실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과 관련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여건상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대표는 삼진아웃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7월 23일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당 대표로서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채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낙선자들을 초청해서 회식을 했죠. 그러니까 만찬에 낙선자들과 같이 갔다. 사실 선출된 지도부를 보고 나서 낙선하신 분들은 좀 며칠이 지나고 개인적인 정비를 하고 나서 좀 뭔가 회복이 됐을 때 만나는 게 원래 수순이었죠. 그런데 낙선자들을 당장 불러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였고요. 두 번째는 9월 초에 있었던 소위 친윤계 최고위원들만 초청해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을 배제한 채 회식을 가지셨고요. 또 어제 심지어 독대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이 없어서 대통령으로서 너무 바빠서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까지도 부르면서 당 대표를 빼고 또 회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만나자는 시그널 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을 완전히 차단한 채 7월 전대 이후부터 9월 초에 친윤계 최고위원 초청, 어제 또 상임위 간사 원내대표단 초청까지 삼진아웃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유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굳이 빼고 볼 이유가 있습니까? 당대표를 대통령이. 대통령과 당대표도 더 봤나야죠. 오히려 원내대표단이나 최고위원들이 못 보는 상황에서도 당대표는 더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삼진아웃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하기에는 과연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본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와 비대위 대표 과정에서도 여러 공천 과정에서도 또 총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이미 문자 핵심 논란으로 대표되는 여러 갈등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7.23 전대에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스스로 물러난다? 저는 스스로 물러나면 끝입니다. 정치적 생명은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또 입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물러설 벼랑 끝 서 있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서지는 않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압박은 하겠죠. 이제 그 소위 유난 갈등이 아니라 유난 전쟁을 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경재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만찬이라는 표현인데 회식이라고 쓰는데 약간 색다르게 들리네요. 회식이라고 표현하니까. 대통령께서 회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용어로 써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엑스펜 말 내려주시고요. 시각 차이 또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지금 김홍태 의원은 뭔가 좀 지켜볼 지점은 남아있다. 아직은 완전히 건너갔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신데. 자, 이번에는요. 재고볼 선거 10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데. 사실은 기초자치단태장을 뽑는 선거라서 당초에는 크게 주목을 못 받은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곧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대표의 리더십의 향배가 달릴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거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이건 오엑스는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라는 판정을 받을 때 어떤 당대표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 이겁니다. 이걸 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김용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더 치명사항을 입을 것 같습니까? 패배 때. 저는 저희 당이 당세가 높은 지역인 강화군수랑 금정구청장이 저희 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이 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한테 더 큰 리더십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기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호남의 두 지역이 있거든요. 만약에 호남 두 지역을 조국혁신당을 경쟁하는데 민주당이 거기서 패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결국에는 뿌리가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은 타격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타격은 11월에 있을 아무래도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리더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심이 11월에 나오죠.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게 더 어려운 과제다. 그렇습니다. 정경채 의원은 재보궐선거 패배라는 가정을 각각의 여야 모두 각각 패배했다는 가정을 봤을 때 누가 더 치명상을 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는 여당 내에서는 아마 낮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공정 수사가 민심을 지금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저희가 아니 삼척동자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총선 때 런종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 임명한 거하고 대파 875원 했다가 더 그게 다시 저도 선거 다 뛰어본 사람 알 겁니다. 민심이 화학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민심을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인천광화공수 또는 부산금정구청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만약 둘 중에 한 곳이라도 패배할 경우에 여당 입장에서는 낮은 국정 지지율 때문에 또 국정 운영에 또 선거에 부담을 주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증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이 선거 치르는 거지 대통령실이 선거 치르는 게 아니다. 한동훈 대표의 무능이다라고 또 규정하는 순간 아주 저는 니탄내탓 공방이 이어질 거라 보고요. 10월 16일 저녁 자정에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그 앞서서 얘기를 한 인물이 있어요. 이른바 금투스의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민 고민 계속 고민하고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어차피 입장 바꿀 거 아닙니까?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피해지의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거 입장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 오늘 민주당이 고민 끝에 금투스에 관련해서 유예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에 이림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결정은 안 하고 지도부에 맡긴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시면 어차피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시행해야 된다 해서 유예나 다른 걸 바꿀 거다. 이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바꿀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의총회에서 여러 격론이 있었고요. 저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비공개 회의가 있어서 시당 회의가 있어서 빨리 참석은 다 처음부터 하진 못했는데 어찌되었건 격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여러 금투스의 시행과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아마 지도부가 결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예 또는 폐지 입장입니다만 슬기롭게 해주시라 보고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가 도입된 과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러 가지 유동성 자산이 1500조 가까이 풀리고 경제적 호황기 때 무역수지가 정말 세계 526위 전 세계 돈이 정말 한국에 들어올 때 도입됐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무역수지 저희 적자로 세계 작년 197위 올해 200위 이렇게 되는 북한도 100위인데 더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과연 지금 도입하고 시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가 슬기롭게 결단하시라 보고요. 그걸 가지고 한동원 대표가 왈과왈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뭘 얘기로 강하게 해서 어차피 바꿀 거 좀 강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건데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 질문을 드려보죠. 사실 금투세를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좀 여러 차례 묘하게 말들이 설명과 말이 달라졌거든요. 왜 그런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재명답지 못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주의의 대화 타협을 존중했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밀어붙이는 사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해왔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읽혀지고요. 그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유죄가 나왔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의 그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주제를 걸쳐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윤 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원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협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과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와 수화절개들, 괴뢰류쾌공군이 정중히 도열하여 경위를 표하는 몰골이야말로 혼자 보기 아까운 오직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 하겠. 이것은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조사가 아닐 수 없으며.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연일 날선 그리고 험한 소리까지 섞어서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무 통일전략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문성무기입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김여정이어서 김정은 연일 지금 맹비난인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명을 언급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김여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무파이브라든지 전략사정부의 창설,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비원비 등장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원색적인 비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특수작전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절망스럽다라고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은 전부 수강스럽다. 행복이 앞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김정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을 당해서 원전치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평화하고 비방을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강력한 재래생북이 우리의 군사력 그리고 한미일체형 확장 억제가 가시화되고 신뢰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큰 불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선통신, 조선종황통신 보도 내용이 북한 내부에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지도자는 핵미사일, 강력한 핵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과시하고요. 한국 국민을 향해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각종 잡단 무기를 내놨지만 우리 전술행 무기 한 방만도 못하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또 있고요. 미국을 향해서는 한미 동맹을 이관하고 결국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정은의 경우에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핵 공경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를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기하급시적으로 늘려나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어서 이제 오늘도 우리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과 시가 행진이라든지 또 분열 이런 것을 지금 시비를 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는 것은 결국은 현무5든 B1B든 어떤 것이든 북한은 맞서서 대응할 수 있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최근 이스라엘의 F-15K, F-15 전투기에 장착된 공대지 미사일,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하산나스랄라 지도자가 지하 20m에서 폭사를 했거든요. 아마 김정은은 고위력,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현무5를 보면서 아마 전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휘석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김여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공개했죠. 괴물미사일, 현무5인데 이걸 쓸모없는 흉물이라고 폄하였는데 이게 사실은 두려움의 징표일까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2022년이죠. 11월에 화성 17, 그것도 괴물미사일로 국제사회가 평가를 했어요. 워낙 몸짓이 크기 때문에 그걸 자랑을 했었는데 이걸 흉물이다, 몸짓만 비대하다, 기형발구지다 이런 식으로 폄훼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은 구체적인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탄두의 중량, 그 위력으로 봤을 때 북한 평양에 김정은의 지휘시설, 지하에 있는 100m까지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서 그걸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대선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뭔가 북한이 어떤 짓을 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 그 앞서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핵 국가 앞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흔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핵무기는 사실 억제용 무기입니다.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 핵 보유를 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사실상 물러났잖아요. 아프간전에서도 물러났고요. 최근 러시아가 강대한 핵 보육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 당하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을 김정은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발사라든지 김정은이 올해 정찰위성을 3발을 발사한다고 그랬지만 한 발밖에 못 샀죠. 실패했죠. 아마 이거 쏠 가능성이 있고요. 핵실험 카드도 불가피할 경우는 쓰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선존보다는 대선 후에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고 총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번 제의 요구에 대해서 부개를 시켰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성 여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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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직권 여당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겁니까? 긴건히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지금 두 분의 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해봤는데 오늘 표결 숫자들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의 키워드부터 확인해봅니다. 뇌표 이탈일까? 물음표입니다. 뭐냐면요. 무기명이거든요. 누가 물음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적만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서 결국 부결이 됐는데 이게 재표결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300명 전원 참석한 거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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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는 거다. 이거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저런 일로 한두 명 정도 빠지기 마련인데 그만큼 여야가 서로 결집했다는 얘기가 같은데 오늘 표결 결과를 앞서 2월에도 그때도 재표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재표결이 된 건데 그때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긴권여사태권법 두 번째 재표결도 부결됐습니다. 이제 폐기가 된 거죠. 오늘은 300명 국회의원이 다 참석했어요. 본회의장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찬성이 194표. 이 숫자요. 야권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192이에요. 그것보다 2표가 더 나온 겁니다. 지금 찬성이요. 그리고 반대는 104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명이거든요. 그럼 4표가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찬성으로 2표가 갔고요. 그럼 나머지 2표는 뭔가. 무효 하나, 기권 하나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돼서 이탈표 4수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시면 지난 2월에도 역시 인권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결됐거든요. 그때는 찬성이 171, 그리고 반대가 109이었어요. 조금 다르죠. 그때하고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최경철. 매일 주문 편집이 나와 계신데요. 이탈표가 일단 4표로 분석되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됩니까? 당론이 반대였고. 당론이요. 반대였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입방안을 찌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위헌적인 법률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면도 불구하고. 4표. 4표가 달아났습니다. 그러것은 뭐 어찌 됐든 산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쨌든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큰 균열은 아니고 미세한 균열이다. 4표가 갔으니. 8표가 갔으면 안 되고 9표나 이렇게 갔으면 엄청난 균열이겠지만 4표가 갔으니 어쨌든 균열은 일어났고 그러나 그 정도가 약간 약한 미세한 균열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법안을 뒤집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저지에 성공하였으나 굉장히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달성, 목적 달성은 했지만 뭔가 좀 찜찜하게 남았다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어를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저런 태세를 본다면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구의를 할 거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발도 조금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다시 당 내부를 다 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의 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찬성 두 표 그리고 기권 무효가 각각 하나하나 합해서 네 표인데 일단 혹시요. 서용주 맥 정치사님 지금 이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떤 분이 했을 것 같은 분이 막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혹시? 그렇죠. 떠오르십니까? 한 분 빼고는 다 떠오릅니다. 한 분만 빼고 세 명이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얘기해왔던 분당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분당에 계시는 분이? 경기도 성남 분당에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도 있는 것 같고 부산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수도권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원께서 방송 보시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분당에 여러 분이 계시죠.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표결을 보면서 추경 원내대표가 단일 대우를 확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당황했구나. 그러니까 정신 승리잖아요. 네 표가 흔들렸다는 것은 저번하고도 달라요.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109표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의 의석수도 그렇고 4월 총선 이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 전이죠. 총선 이후에 참패가 된 국민의힘의 지금의 상황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문원과 같이 갔을 때는 같이 망가지겠구라는 생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팽배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과 한동훈 대표가 채병특검과는 다르게 김근혁사 특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효표 하나 정도 기권표 하나 정도 나오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표가 늘 나온다. 지난번에 보면 채병특검 그 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명은 그 반대에서 이탈해서 찬성으로 갔고요. 무효와 기권이 왔다 갔다 있어요. 그러니까 김근혁사는 기권이 하나 생긴 것이고 채병특검은 저번과 비슷하게 무효표가 두 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수가 네 개가 있는 겁니다. 네 명.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뭔가 하여튼 국민의힘 내에 네 명이 뭔가 있다. 이건 상수로 확인된 겁니다. 지난번 네 표, 이번에 채병특검 네 표, 김근혁사 표 네 표. 그러니까 이 네 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이 네 표의 운명이 달려 있다. 굉장히 궁금해하겠는데 그 네 표가 누군지에 대해서. 심지어 추경원 원내대표를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을 했어요. 부적절하죠. 지금 국감이 뭡니까? 피감 기관은 행정부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하는 기관의 입법부에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제 의결에 의원들 단속 좀 해라.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추경원 원내대표 미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갔을지 모르나.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단박에 얘기 나왔죠.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오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미리 부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화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 약칭으로 이래요. 김입니다만. 심판본부 구성.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발의를 하겠다. 다시 한 번 이 특검법 또 한 번 발의하겠다. 한 번 표결 또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에서 한 번 더 특검법 발의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고 뭔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갖게 되면 미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뒷부분 질문이죠. 특검법 한 번 더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부결이죠. 이게 아니라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약간의 고민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여당의 의원 한 명이 조금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듯한 목소리를 좀 냅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법이 가지는 위헌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 이 법안은 좀 그렇지. 이거는 좀 안 되지. 그리고 이 목적이 보수 진영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인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 이 얘기인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상황이 쭉 유지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한 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서 또 표결에 붙여진다면 그때는 이탈표를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이 원하는 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어떤 걱정스러운 원심력과 그런데 또한 또 강하게 또 구심력이 또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특검이라는 게 입법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이런 어떤 경찰, 검찰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도 민주당이 다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시기의 어떤 문제의식도 분명히 갖고 있고 특히 지난 27년 박근혜 정부 때 있던 탄핵의 있던 그런 어떤 학습 효과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또 탄핵으로 진행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위기 내지는 어떤 괴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또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양측면에서 의원들이 좀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주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와 당에서는 이게 특검법에 이런 어떤 실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은 어떤 국민들에게 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원심력을 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조만간 김건희 여사가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여당 내에서 이탈표의 걱정이 좀 잦아들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잦아들 수는 있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실에도 사과의 내용과 특히 사과의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어떤 사항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께서는 향후에 또 한 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또 표결에 붙여진다면 그때는 여당 내 이탈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과는 변화가 있겠죠. 지금 10월 달에 국감을 한참 하게 될 텐데 주요 상임이 관심상임과 행안입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또 증인들이 나와서 또 증언을 할 것이고 이번 국감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한 만큼 여러 지금까지의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는 아마 이게 상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명품백도 불기소되면서 무혐의로 처리됐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혐의를 검찰이 뭔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께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런 식으로 송방방인 처벌 괜찮은 거야? 이런 공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1월 달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가면 아니 우리 당 정부 여당 정말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도 안 오르고 이게 뭐냐 할 말도 없고 명분도 없다. 이런 원상을 듣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계속 이거를 방패로 방어만 할 수는 없다라는 내부에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 말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들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특검법은 무엇이냐. 정정당당하게 밝히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오늘의 지금 본회의 표결도 보면 김여사에 대한 그런 특별법이나 최상병 특별법 모두 다 찬성은 194 반대는 104란 말이죠. 두 가지가 동일한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두 특검법은 계속 도돌이표 되면서 결국에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더 뭔가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냉철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한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여당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다시 한 번 내부과 내용에 더 소용도해로 빠져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표결이 이뤄졌던 제의 표결이 이뤄졌던 두 개의 특검법 방금 화면에 지나갔는데요. 그 결과 다시 한 번 비교를 하면서 보이죠. 숫자가 굉장히 흡수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찬성이 194 똑같고요. 반대 104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기권 하나 무효 하나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밑에 최혜병 특검법은 무효가 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찬성표가 여당 내에서 아무리 봐도 두 표는 간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두 표는 무효 또는 기권으로 선택한 아주 흡사한 숫자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찬성 반대만 보면 같거든요. 오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번 발이 더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어떤 얘기가 담긴 녹취로 이게 공개되면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시작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강경하게 입장 내거든요. 이 주제로 가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해당 행위. 그런데 여기 한동훈 대표하고 나경 의원이 나왔는데 키워드가 해당 행위예요.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한동훈 대표가 연일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제도 목소리가 좀 꽤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자체가 해당 행위다. 지금 이 상황이 해당 행위다. 본인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요.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전 행정관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에는 나경원 당시 후보 쪽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거든요.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과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 받아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여권 내 다른 인사도 뭔가 얘기를 좀 섞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고 하는 것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 대표의 워딩으로 엄청나게 키워놔서 우리 진영이 지금 손해라는 거죠.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를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아무 성과 없이 시끄럽기만 한 빈손 결과를 맞이해서 당과 정과 차기 대선 지지율 트리플 폭락을 이어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지금 본인이 져야 될 당대표로서의 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김대남 사건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얄팍한 잔머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거 해당 행위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나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이게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병철 위원 누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한다고 보십니까? 7.23 전당대회는 7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입니다. 그런데 7.23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한동훈 대표는 63%의 득표율로 굉장히 압승을 거두었고 그래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김대남의 녹취록을 갖고 지금 다시 승자가 갖고 나와서 폐자에 대해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대통령실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물론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나경원 의원 측에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이 사람과 연결이 없었다고 말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야당과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말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른다. 이게 경선이 끝나면 그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묻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도 묻고 가고 품고 가고 이런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관행인데 한 대표는 아직도 검사 시절에 죄의 유죄와 무죄를 판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사물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한 대표가 통 큰 정치인으로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모습까지 약간 보였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번 사안은 굉장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 상관에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좀 냈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약간 반박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에요. 녹취 내용 대부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이 있어야 한다.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 조장하는 거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과의 친분 전혀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주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해당 행위 어느 쪽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해당 행위요?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 아닌가요? 그리고 강남구청장에 출마를 했었고요. 영인갑에 출마를 했던 국민의힘에서 선출직에 나오려는 자원이었습니다. 없던 얘기가 나왔나요? 누가 지어낸 건가요? 이명숙 기자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팩트가 본인들이 그렇게 데리고 행정관으로 쓸 만큼 그런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신민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녹취가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게 맞죠. 다만 대통령실은 좀 생뚱맞습니다. 언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고 했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질에 놀라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최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통근 정치, 물론 통근 정치를 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이걸 왜 불거지게 하나, 당대표가. 그런데 참 독특해요, 그런 논리들은요. 아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선 때 본인이 이겼는데 대선 때 무슨 누굽니까? 신앙림, 김만배, 그 무슨 서로 간에 언론 공작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구속시키고 난리 지금 하잖아요. 그런 정부가 무슨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공당에 자존심이 있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라도 이 부분은 해당 행위로 지적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이적 행위죠.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 마음에 안 든다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북한이 얘기해서 공격을 해달라고 사주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사주를 했는지를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것들이 공당에 자존심을 세우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이 뭐가 찔리는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의 총괄본부장을 했던 분이 김나남 씨이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지만 정치 A, B, C를 안다면 이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통콘 어떤 배포 정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맞다. 지금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화면을 보시면 갈리고 있죠.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그러면서 또 김종영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니 왜 문제지절 이렇게 안 합니까? 거기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이고요. 윤상영 의원은 자꾸 대통령실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까? 약간 이런 시각. 그러다 신지호 부총장은 이거 김대나 혼자 벌인 일로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 12일에 단독 보도가 서울의 소리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매일경제신문에도 매경에도 나왔습니다. 그 전날 MBN에서 있었던 토론회 원희룡이 지적한 한동훈 이미지 조사 이런 타이틀로 또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김대남 혼자 다 벌인 그런 거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힘들겠죠. 당정, 눈한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나경원 대 한동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김대남의 어떤 허세, 허세에서 비롯된 하나의 갈등이다. 한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타겟을 대통령실으로 몰아가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도 의아해요. 이것을 왜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전에 속보로 뭔가 내용이 들어왔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한동훈 대표와 6일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한동훈 대표와 6일 회동. 하나 더 보죠. 전당대회 당시 팀 한동훈 그러면서 이런 메신저 방에 참여했던 의원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 18명이 6일 회동을 한다. 지금 뭔가 한동훈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 지금 팀 한동훈 멤버였던 의원들과 만난다는 거네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제안했고요. 모두가 참여서를 밝혔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속보 형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홍석준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로는 친한계, 이른바, 죄송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문제를 키우면서 대통령실과 자꾸 연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상현 의원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특히 박상수 대변인 같은 경우 공격 사주 의혹 감찰 지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보수 인사들을 향해서 김대남 행정관 연봉사무과 제네시스 관용체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총단계를 하느냐. 이런 것은 너무 좀 지나친 어떤 비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대남 행정관의 어떤 일탈 내지는 정말 해당 행위는 김대남 행정관이 한 것이죠. 물론 본인이 용의인의 출마를 했었는데 공치를 못 받아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좀 분노가 있겠지만 그걸 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특히 서울의 소리 같은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부적절한 인사고 정말 당에서 크게 비판받아야 될 이야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난번 독대 이슈도 그렇고 이분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상조사를 왜 언론에 좀 공개적으로 해서 좀 불필요한 또 오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런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비밀리 진상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정말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타내면서 또 다른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지금 현재 당대표로서 특히 일개 행정관의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으로 보이죠. 이른바 팀 한동훈 대화방에 참여했던 의원이니까요. 그런데 6.1 뭔가 회동을 한다. 과연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특검법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만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굉장한 비판을 또 해놨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빨간색 글씨 좀 봐주세요. 대통령도 비판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여기서부터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 비판한다고 감찰을 지시했어요. 이러면서 쫌생이나 할 짓이다. 그만하고 국정감사 대책이나 전념하세요라는 거네요.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2 될 수도 있다. 뭔가 걱정을 하는 거죠. 쫌생이나 할 짓. 흘러가는 여당 대표. 신영영 전 의원님 이 비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홈카콜라 발언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올 때부터 비판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면 나오지 말았어야 되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런 큰 여당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정치의 총련병이다.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냈었는데 이 타이밍에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적기에 또 이렇게 다시 재등장한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쫌생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한테는 되게 취약한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지난 당대표가 되고 나서 3개월 정도 동안에 통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 아직도 정치 초년생 셀카 놀이한다. 그리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 그리고 연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원들이랑 같이 통합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건데 지금 본인의 그런 수세에 몰린 리더십의 대안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발끈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수 여권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들도 김대남 씨가 어떻게 했는지 크게 관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루하루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발 기사들이 명태균 씨 그리고 김대남 씨 이런 걸로 전체가 다 도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더 확대 확전한 사람이 한동훈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사실 언론에 우리 당에 좋은 기사를 어떻게 낼까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까라고 고민하는 사실은 당의 전략 단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전략 미스다.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국정검사 앞두고 야당 대책 세워야 할 대표가 지금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중심에선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은 금융공기업의 감사로 근무하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적들이 정신과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 지난 8월 여기에 보면 연봉이 성과업등 합평한 3억 정도 된다고 해서 이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죠.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본인의 편의대로 할 수 있는 뭐가 많다. 여지가 많다. 이런 건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최경철 위원 거취정리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0% 거취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런 말씀하시는 분이 예금보험공사가 거의 대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재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저런 분은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청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함부로 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저런 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저분은 자신이 시험 쳐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러한 경력에 따라서 보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은적 성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출신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서 당연히 신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사안을 봤을 때 감찰 지시를 하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인사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얘기하든지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정말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제도를 바꾸는 그러한 개선 작업에 좀 나섰더라면 그 정치개혁을 가는 방향으로 했다면 좀 더 박수를 받았지 않았을까. 지금 너무 좀 감정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워낙 강경해요. 그래서 뭐 이건 다 들여다봐야 된다.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준비된 이슈는 이게 좀 이미 지나버렸죠.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대표단과 상임위원장 등등등 만찬을 열었는데 이게 앞서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던 만찬과 좀 비교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꽤 나오더군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키워드 간단합니다. 달랐답니다. 달랐다. 달랐다. 자 그럼요. 우선 만찬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어요. 최근 동안 보면 이런 만찬 저런 만찬.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 2일, 며칠 지났네요. 2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인데 원내대표단 그리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 여기는 한동훈 대표가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지난달 24일에는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여당 지도부들과의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비교해 보죠. 어떤 측면에서 달랐을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던 지난 24일 당 지도부 초청 만찬은요. 1시간 30분니까 90분 정도인데 지난 2일 만찬은 2시간 15분. 길었네요. 많이 길었어요. 2시간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한동훈 대표가 무두 발언 이런 게 없었죠. 외곽에서는 말할 기회가 없었다. 아니 그럼 스스로 말을 해야지 누가 말할 기회 줘야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옥신각신했었어요. 그런데 2일 만찬 때는 추경유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들이 무두 발언을 돌아가면서 좀 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24일 만찬 때는 영상이 없어요. 사진 4장만 딱 나왔는데 그제 원내 지도부 만찬에는 사진도 있었고요. 영상도 공개됩니다. 방금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24일 만찬 때는 체코 순방 성과 외에 현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제 2일 날 만찬때는 의료개혁 관련된 얘기가 좀 주제로 올랐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많이 다른데. 신현영 지원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 만찬은 화기 애매한 만찬이었고요. 화기 애매요? 네. 두 번째 만찬은 화기애애한 그런 영상들이 보도가 된 것이죠. 실제로 보면 첫 번째 만찬에서 스티커만 보도가 됐는데 한동훈 대표 얼굴 보십시오.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된 상태로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첫 번째 만찬은 한 번 연기되고 나서 열린 만찬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만찬이었고 두 번째 만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초청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사실 본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원해서 한 만찬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만찬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첫 번째는 맥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술이 없었어요. 오미자 주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때는. 두 번째 만찬 때는 맥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건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한 것처럼 180도 분위기가 다르고 대상자가 다른 정말 그런 만찬이었던 걸로 국민들한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실의 기획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좌절스럽기도 하고 한동은 윤 대통령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에 또 단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24일, 지난달 24일 만찬과 지난 2일 만찬, 두 만찬 모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은 두 만찬을 모두 다 봤으니까 분명히 그분 머릿속에 어떤 비교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설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 지난 2일 만찬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없었습니다. 독대 관련해서 매일이 정리하셨나요? 네, 없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만찬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 곳이라 제가 특별히 드린다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 되길 바란다 그런 취지를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네, 네. 우리는 무슨 생각이죠? 국록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옹석준 선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얘기, 최근에 잇따라 있었는데 참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사실은 엄청나게 바쁘신 자리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과 있던 만찬이 아주 좋은 의미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약간 당정 간의 갈등했던 의미도 비춰지는데 사실 지난번 한동훈 대표 만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낮고 이분 만찬은 별로 투자를 안 했는데 가성비가 높습니다. 이일 만찬은 가성비가 높았다. 네, 왜냐하면 저도 저 자리에 얘기할 뻔했지만 저 자리는 항상 하는 어떤 만찬 자리인데 지난번 한동훈 대표는 최초로 야외 만찬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나온 결과는 독대 여부만 남았습니다. 그거 얘기만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국회, 정기국회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상임이 별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가성비가 높았던 그런 어떤 만찬이다. 그렇게 좀 저는 보여지고 이런 어떤 만찬을 비롯해서 앞으로 저는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저는 잘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만찬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교된 것 중에 2일 만찬은 영상까지 공개됐고 24일 만찬은 지난달 24일 만찬은 영상이었고 사진만 4장 공개했거든. 이 차이는 왜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야외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이 그 이전에 실내 만찬하고는 달리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영상 공개 여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단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갈 때는 항상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취향을 상당히 고려하기 때문에 스테이크라든지 특히 항상 술을 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런 어떤 만찬짜리에 술이 들어감으로써 분위기가 조금 풀리게 되는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조금은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의 가장 큰 이유는 술의 유무였을까요? 아무튼 비교가 돼서 오늘 정신과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게 몇 시에 지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준비된 마지막 주제는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 2일이네요.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인데 여기에서 민주당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일단 그 주제 키워드 보이시죠. 굉장히 두렵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는데 일단 지난 1일 법사위에서 뭔가 하나가 공개가 돼요. 녹취록이.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 녹취록 목소리 공개되는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 아니요. 일수만, 일수만 하세요? 그런 적에 진술한 적 있죠? 법정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게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한 사실은 있죠?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조서가 나와 있고 당시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설주환 변호사는 유아영 증인에게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유아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이런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뭔가 하나가 공개가 됩니다. 다음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작년 7월 12일에 이화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한테한테... 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제사의 제8을 도와줬다. 저희가 이재사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예전인피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월급 교연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제 목소리 맞습니다.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본인이 한 번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아 참... 주위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증게 해가지고 꼭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저 녹취록 내용이 꽤 길었어요, 최영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화영 전부의사가 저 녹취록. 그러니까 변호인과 이화영 전부의사가 나눈 내용이에요. 이게 법원에 제출이 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녹취록 속에서 이화영 전부의사는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정치작금과 같은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요.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당에서는 굉장히 뭔가 있다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된 것 외에 그리고 상당의 금품을 이재명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변호사비 대답이라 이런 형태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지금 전 평화부지사가. 그래서 그러한 돈과 돈 관계가 어떻게 갔고 그리고 간 것이 어떻게 김성태가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솔직히 좀 두렵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얼마만큼 많은 폭발적인 증거를 갖고 그것을 검찰이나 재판부에 제공하였느냐. 이것이 자신은 지금 알기가 어렵고 그것을 알기가 어려우니 매우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미 자신은 9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으니 괜찮은데 지금 이 불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옮겨간다면 굉장히 이것은 폭발성이 크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려고 이렇게 취지로 이렇게 수감 중인 피고인을 전격적으로 국회에 소환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일까지 저질렀으면서도 결국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증가되는 그러한 역효과를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화영 전 부기사가 아니 그 녹취도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듯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뭐 그거는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괜히 청문회를 열었는데 뭔가 보면 약간 이른바 정치자금 이른바 불급 정치자금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관련해서 무슨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여당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소영주 소장님. 그리고 청문회 열었다가 괜히 또 다른 의혹만 강조된 셈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는 그런 지적이 맞죠.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하는 김형태 변호사와의 이 접견의 녹취 내용은 이게 검찰이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처음에 자백 부분을 했다고 검찰이 하는 부분들이 말을 바꿨잖아요. 6월 30일 정도의 말을 바꿨을 때는 이게 검찰의 회우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검찰은 당시에 이게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강합에 있어서 진술을 바꿨다는 어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7월 12일 날 본인의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와 얘기한 걸 녹음한 내용을 검찰이 제출한 이 녹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양심 고백을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무슨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 있는데 우리가 숨기고 있고 그걸 검찰이 제출합니까? 바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더니 지금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이 대목만 딱 떼서 뭔가 김성태 전 회장 자체가 뭔가를 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 빌 대담하고 뭔가 재판에 로비했다.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전체 맨악을 보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검찰에 이런 것도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치명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과 지금 이미 뭔가의 진술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해야 하기 위한 진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빌 대담 부분들은 언급하지 말자.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인 것이죠.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하는 녹취를 전체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정쟁의 소재는 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으로 물을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지금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놓고 뭔가 녹취록 속에 뭔가 나와요 내용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주고받는 내용이 나와서 공개가 됐는데 이걸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의혹 뭐가 또 나왔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설명해 보세요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주로 아니 그 녹취록 법원에 낸 건데 이게 왜 거기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약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그러니까 재배당이니까 다른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화영 전 지사에게 1심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가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바꿔달라고 재그레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면 이거 재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벌써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거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석준 의원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 왜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담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전에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으면 관련된 재판이니까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된 재판이 일단은 유무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현재 불리한 어떤 그런 구도로 돼 있으니 일단은 시기를 좀 최대한 지연해보자 이런 어떤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설사 이런 어떤 재배당 요구가 받아지든 받아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신겨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재배당 요청을 했다. 그럼 이 재판부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이전에 이 대북 송금 재판권을 서울지법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앞서도 한 번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현재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영 지원위원님.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거 또 재판 선고시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재판부가. 그런데 아마 지연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의도로 신청을 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여러 채널로 빨리 진행해라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도 그렇고 사실은 법조계도 그렇고 우리가 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팩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만큼 이 요청으로 인해서 크게 지연될 만한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이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제가 최경철 위원과 서영주 사장님께도 한 40여초씩 시간 드릴게요. 서영주 사장님은 이거 재배당 요청. 이거 진짜 이유 어디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화영 전무실사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던 판사 자체가 일단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건은 알고는 있으나 말하자면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입견이 가진 재판부가 가봤자 뻔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판을 받아보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맞다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겠다는 취지지 뭐 야당 대표로 뭐 마음대로 사법부가 그걸 배려를 해 주겠습니까? 수영철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9년 6월에 형을 받았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중형입니다. 본인이 물론 부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인민하고 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도 있지만 9년 6월이라는 것은 아주 흉악범들이 받는 형인데 더구나 물론 부패사범이긴 합니다. 이 형사 11부가 부패사범을 심리하는 형사 11분대 수원지법이 그런 큰 중형을 받으니 이재명 대표도 솔직히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하지만 지금 수원지법에는 부패 범죄를 심리하는 곳이 형사 11부 형사 14부가 있는데 14부로 넘을 가능성은 없다. 11부에서 계속 심리를 하여서 이 부분들이 많은 기록을 받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이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